자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유튜버 라이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가 하는 유튜버 라이프 과연 어떨지 캐릭터 설정하는구만 일단 여자 여캐로 머리를 뭐로 할까 머리가 야 이거 징크스 아니야 징크스? 이거 완전 징크스인데 됐어 됐어 다음 어? 성격 유형을 선택하세요 아 유튜버인데 성격 유형이 있구나 사업가형 돈에 대한 지착이야 두번 하면 잔소리죠 전문적인 사업가로서 영상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단물뿐도 남김없이 긁어모으고 싶어합니다 이민대 잔언형 2번이네 화교형 아 아니죠 저게 아니죠 로맨티스트형 아니 유튜버인데 로맨티스트형이면 안 좋을텐데 뭐야 누구야? 미래에 난거? 그 시절 동안에는 가지고 있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즐겁게 만들고 있었어요 난데? 이거 옛날 옛날 난데? 어 게임들은 선반에 보관했대 어디? 선반 여기 있네 어 게임이 하나밖에 없어? 영상 유형 선택하기 리뷰도 있고 첫인상평도 있네 아 근데 지금은 못해 협동 플레이도 안돼 나 친구 없어서 저 게임 플레이합니다 장비 설정 아 역시 처음에는 이런 장비 안 좋은 장비로 해야지 이제 녹화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봐 진짜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게 생겼네요 일단 뭐든 간에 들어오게 해야지 별명하겠습니다 우와 이런게 있어? 동맹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장난스러운 비판 조언하기 이글아이 이글아이 게임 시작하기 전 재치있는 댓글 기술 코멘트 분조장 아 분조장 에바잖아 분조장의 이글아이? 이거 화살촉 아니냐? 화살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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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편집단계야 이제 이런식으로 그냥 데려오면 되는건가? 어 좀 이상한데? 렌더링 아 썸네 구려 난 매달 시험을 치러서 해야됐어요 공부도 했어야 됐구요 아 아직 학생이구나 공부도 해야돼? 어 개극혐인데? 엄마 난 유튜버 할거라구요 엄마가 뭘하라 새로운 영상 찍어 인기 중간이네 팔까 그냥? 팔고 체크림 살까? 일단 팔아 딱 한 번만 더 찍는다 어 이번 제목 아아악 일본이 놀라고 중국이 경악한 K 유도버 세계가 놀란 K 여고생의 플레이 반응 영상 게시 엄마 어? 엄마 아니 어 어머 이번 주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계속 좋은 점수 유지하렴 아 알겠어요 일하기가 있네요 할머니 도와드리기 신문배달 정원 가꾸기 신문이 돈이 조금 잘 벌리긴 하네 신문배달 한번 해보자 일단 공부 때려쳐 지금 때려쳐야돼요 공부할 때가 아니야 나는 도망간 퓨디파이와 합박을 할 사람이라고 난 그래 포키 그러면은 쇼핑을 하자 나 아르바이 왔으니까 이거 뭐야? 이거 내려가는 아 아 잠깐만 살려던 거 아닌데 잠시만요 아 개똥겜 샀네 지금 아 인기 낮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젖었다 나 아 아 나 한 달 안에 접을 까기야 유튜브 이러다가 똥캠에서 똥캠을 사버렸다 절대 들어 오지 마세요 어 쇼핑 좀 할까 돈 좀 벌어서 아 자야된다 근데 아 사람은 잠을 자야될까요 엄마 온다 야 자자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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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빨리 엄마 엄마 왜 왜 왜 왜요 학교에 전화가 와서 이번 주에 네가 수업을 많이 빼먹었다고 하던데 컴퓨터에서 손 떼고 어서 공부하라 안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바보라고 난 백만 유튜버가 될 거라고 이거 찍고 나 지금 학교 가야 돼 엄마한테 혼나 응응응응응 대충 찍고 갈 거 이거랑 이거 렌더링 아 뭐 초심을 잃어 익숙해진 거죠 후회수 잘 나오잖아 응 됐지 뭐 할 일 끝났고 엄마 온다 야 학교 더 가 학교 더 가 학교 더 가 학교 더 가 엄마한테 혼난다 학교 더 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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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아 엄마 아 근데 도서관 갔다 왔어 피곤해 아 엄마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아 진짜 알겠어요 아 나이스 왜 이렇게 꿀잠 자야지 다음 시험 아 잠깐만 시험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될 거 같은데 업로드 중이니까 공부 한 번만 더 하자 아 어 친구 왔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같이 가자고 하고 싶어서 아니 너 시험은 아 근데 얘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영화관 가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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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잘했네 대화해볼까 한번 어머 만텐도사 영업 담당자요? 너무 영광이죠 진짜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오 아우 잘 부탁드려요 어머 만텐도면 너무 좋죠 어머 알겠습니다 네 핸드폰 번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여기 썸타기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혹시 유튜브 아시나요 전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럼 게임에 관한 거는 좀 안 좋아하세요 게임 그거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네 야 썸타 빨리 썸타 미안하지만 당신과 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반가워서요 아니 한 번 더 비벼봐 데이트에 관한 대화 지난주에 헤어졌거든요 어머 어디 가는 거지 이제 포즈치하기 아니 왜 이정도까지야? 아 아 어 영화 진짜 볼 수 있네 난 여기 가운데 어 잠깐만 아까 그 남자 아니야? 옆으로 앉을걸 아 재미없어 집으로 갈래 나 친구 손절한 거야 이러고 어 민수야 어 어 패션? 패션에 관한 대화 좀 할까? 스트레스 덩어리라는데 아 아 아 아 좀 안 맞나봐 딴총피우네 모르는 척하네 선물 주자 선물 다 퍼줘 다 퍼줘 아 호구라뇨 저 호구 아니에요 지금 야 좋아하잖아 이 웃음소리 안 들려? 야 공부? 유튜브? 그렇죠 그쵸 사랑이 먼저지 그럼 그럼 로맨티스트가 되겠다 포옹하게 각 이게 친구가 아니야 이거는 친구 이상이야 이건 친구가 아니야 야 데이트 신청해 어머어머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사귀네 특별한 친구? 사귀네 지금 뭐하는 거야 일하자 일하자 가졌으니 됐다 엄마! 나 일 중이야 일! 웅크 뜬 거 그대로 보이는데? 아니 아 잠깐만! 이 사람! 사실 저 진오빠에요 진오빠! 나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! 사촌오빠에요 사촌오빠! 게임이 의외로 할 게 엄청 많네요 그리고 은근 현실성이 있어 엄마한테 혼나는 거라든가 모니터 뺏기는 거 진짜! 약간 현실 반영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거 같아 유튜버 버전 심즈 하는 느낌이어서 재밌었네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